10분 후 2분 후 15분 후 유자야 너 베란다에 갇혀 있었어? 밖에서 막 열어달라고 안 했어? 안했어! 엄마 이렇게 한다가 저기 밖에받으면 유자가 밖에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본인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은 밖에서 심심하지 않았는데 유자야 빨리 얼른 들어와서 밥 먹잖아 유자야 어? 어, 그래 미안해. 나도 맛있어. 확실히 알았어, 나는 대기를 맛볼 거야, 별로인 게 아니라 고기를 맛볼 거야, 별로인 거야. 아따, 와이퍼가 벌써 수명을 다 했나 본데? 먹어보니까 안 돼? 어, 어때? 와인을 제대로 먹어보질 못했지, 나는. 진짜, 좀 짠대. 원래 절인 음식은 짜니까. 실례합니다, 샐러드 준비해드릴 것 같습니다. 타포 오이 담가, 샐러드. 이것도 맛있어, 이거. 이거 안에 있는 것도 맛있어. 맛있어. 자, 첫 번째 타파스, 헝버스 리헤떼이고요. 양송이 형 어떻게 먹었어요? 당근, 뷰레? 아니, 마늘. 아, 마늘이야? 먹어봐. 우와. 강남에서. 상은 맛이 왜 이렇게 색이 안 나고 이렇게 버섯이. 맛있다. 안에 치즈를. 살짝 느끼해지고. 아, 먹어봐. 돈 나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꽈베게도 넣어. 스페인식 오믈렛 감자 뚜띠아 요리와 초리조 소시지 같이 준비해드렸고요. 꿀베지 맛있다. 소시지가 너무 맛있어요, 이게. 그래도 나는 와인이 아니고 지금 탄탄해 먹어야 되는데. 와인 먹으려고 이렇게 후덕한 소시지 같은 것 같아요. 컨버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진짜 영상 아니야? 마늘이 맛있다. 이게 파슬리가 맞나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아. 어, 나도 맞아. 끝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궁금스러운 맛이 나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물 먹는 음식이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오직 고카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정도인가? 야, 야, 야. 맛있게. 너 유자 알아? 얘도 눈 안 맞으신다, 근데. 유자 우리 집 고양이인데, 너 유자 알아? 너 왜 이렇게 눈 피하니? 진짜 유자 닮았어. 눈을 안 맞으쳐, 눈을 자꾸 피해. 발, 발 모은 것 봐. 내 머리, 발 진짜 조그맨. 진짜 여자 같은데? 이건 카페. 카레 떡볶이 먹으러 온 건데, 월요일 쉬는 날이라서 못 먹게 됐네요. 바로 앞에는 이거, 수수빵, 이런 거 써 있잖아, 이런 감자빵이랑 어쩌구랑. 꽂아주신 거 원래 있던 거야? 보러 갔는데? 왜? 어떻게 해? 뽑아서. 아, 안에서 집어넣는 건가? 아, 위에다 뿌리는 것 같은데? 아, 맞네. 갈매기도 바다, 바다에 사는 애들이잖아, 갈매기도. 그러니까, 나 바다에 떠 있는 건 이렇게, 떠 있는 건 본 적이 없어. 갈아 떡볶이. 똑같아? 응. 대박, 이 시간에도. 배가 있으니까. 너무 웃겨. 인절미인가 보다. 쫀득쫀득. 이 시간 어딨냐고? 내가 느리게 달리 보질 않았는데, 차들은 어떻게 더 빨리 달려요? 커브길을 넘기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웠어요. 개많아, 진짜로. 일주일에 3만 원이사? 염코노미앗게 하는 데가 너무 없어. 그냥 닭 아니야? 염통닭. 염통파닭. 원래 염코노미앗게 좀 짜잖아. 근데 이게 너무 짜면 눌리잖아. 맞아. 근데 얘는 소개는 별로 안 짜고 싶어. 입맛이 까다로운 애친구가 해야지. 저 입맛 까다롭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까다로워. 아닌데? 안 먹는 것만 있지.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은 대량 급식. 아니, 나는 이렇게. 난 사워블러그는 아닌데 이거 하면서 정비욕 좀 생겼네. 핸드폰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 이건 뭐야? 이거 왠지 그거 같은데? 삼각뼈? 그게 뭐야? 뼈아, 뼈아. 그 여덟 뼈 같은 거. 이케아. 갑자기 이케아 어디 찍어? 얼마 거리 다 보려고. 김치찌개 냄새 나. 응. 근데 왜 미소라멘 좋아진다면서 수유라멘 해주세요? 안 먹어봐서. 이게 젤라톤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아, 눈부셔. 와. 어, 할인증이면 좋겠다. 방금 아디다스 어쩌고 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미끄러울 것 같은데. 신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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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신어봐. 비싸다. 와, 이거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야, 무서운데? 손질릴 것 같아. 조심해. 니 킹이야, 퀸이야? 퀸. 퀸이야? 나 이거 싫어. 왜? 그냥 없으면 좋겠어. 그거 그냥 위에서 떠넣고 하면 넘어지는 거 아니야? 안 넘어졌어. 엎어지는 거 아니야? 안 없어. 니 책상을 방금 다시 보니까 더 작은 거 같아. 니 집에서 봤을 때보다. 근데 우리 집에서 봤을 땐 그거 엄청. 진짜 이런 느낌 아니지 않았어? 그냥 잘 웃겨 놔 가지고. 그냥 별 느낌이 없었던 거지. 모르겠네. 하이라니. 30만원 짜리. 모르겠네. 바와 같은 여름이라면 안 될 거 같아. 책상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넓은 책상. 책상. 고양이 자는 중. 일어났다. 눈 엄보셔? 선글라스 사줄까? 저 다리가 너무 귀여워 아, 이렇게 해봐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않아 제맛인데 뭔 소리야? 저길 못 가서 화날 뿐이야 제맛인데?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아, 너무 잘생겼어 아, 너무 잘생겼어 아, 그다음에 이제